어머님 어디쯤이세요? 응, 내가 나오다가 휴대전화를 두고 오는 바람에 다시 들어갔다 왔지 뭐니 아, 그러시구나 그럼 좀 늦으시겠네요? 10분 정도 늦겠어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어머님도 참 미안하긴요 저 나오다가 요 앞에서 지연이 만나서요 어머님 잠깐 수다떨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천천히 오세요 지연이? 그럼 기다리라고 해 같이 저녁 먹게 정말요? 시간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내 후딱 가마 조금만 기다려라 네, 어머님 잠시 후 어머님? 어, 너 바로 집에 안 가도 되면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자 그럼 나야 좋지 혼자 사는 여자가 집에 바로 갈 일이 뭐 있겠어 애가 있기래, 남편이 있기래? 같이 밥 먹여주는 사람 있음 땡큐지 근데 어머님은 어쩐 일로?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라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퇴근 시간 맞춰 오신다고 했거든 대박, 진짜 넌 시어머니 복을 타고 났어 근데 상우 씨는? 그럼 상우 씨도 오는 거야? 아니, 상우 씨는 출장 갔거든 그래? 어디로? 베트남에 지사 차린다고 하더라고 호치민에 들어갔어 그래서 어머님이 상우 씨 대신 결혼기념일 축하해 주시는 거야 시어머님이 며느리 외로울까 봐 결혼기념일을 챙긴다고? 진짜 대단한 고부간이다 네 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내 지분도 있는 거 알지? 얘기가 그렇게 되나? 어, 얘 봐라 내가 너 상우 씨 만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했는지 기억 안 나? 하긴, 그렇게 괜찮은 남자 없다고 네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칭찬했지 너 결혼할까 말까 고민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러긴? 내가 안 채 가면 네가 채 간다고 얼른 채 가라고 부추겼잖아 내가 남자 좀 볼 줄 알지? 근데 넌 왜 아직 시집을 안 가는 건데? 에이, 좋은 남자들은 이미 이렇게 너같이 발빠른 애들이 다 채 가서 남은 좋은 남자가 없어서 그렇지 상우 씨도 그렇지만 어머님도 너 보는 눈빛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 진짜 부러워 아, 부럽긴 그만큼 뭐다? 내가 능력 있고 예쁜데 다 잘하니까 예뻐해 주시는 거지 뭐 하긴, 우리가 중학교 때 만났으니까 내가 벌써 너랑 본 지 20년이 넘었는데 나랑 잘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 떼어놓고 봐도 우리 수정이 참 괜찮은 인간이지 낱말하시네요 지는 어떻고? 우리 너무 푼수같다 서로 칭찬만 해 칭찬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둘 중 한 명이 남자였으면 우리 둘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나도 가끔 그 생각한다 어, 어머님이다 거의 다 오셨대 우리 나가서 기다릴까? 그래, 오랜만에 나도 친구 시어머니가 사주는 밥 좀 얻어먹어보자 잠시 후 횡단보도 어, 저기 계신다 어머님, 저희 여기 있어요 그래 어머, 지연이도 반갑다 신호 바뀌면 저희가 건너갈게요 기다리세요, 거기서 알았어 잠시 후 빨리 가자 어머님 다리 아프시겠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오랜만 어, 수정아, 저기 저 버스 어, 왜 저래? 버스기사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신호에 막 건너? 어머님, 위험해요 뒤로 물러나세요 어머님 수정아! 수정아, 정신 차려봐 눈 떠봐 어머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어, 예, 지연아 119, 119에 전화부터 해 수정아, 수정아 상우씨, 어머님은 괜찮으셔? 힘들어하시지 지금은 계속 누워만 계셔 식사라도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 음식이 안 넘어가신데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지연아,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줘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셔? 그냥 다 당신 때문이라고만 하시니까 아, 어머님이 저녁 사주시기로 했다고 같이 전혀 먹자고 해서 기다리던 중이었거든 어머님,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머님 계시길래 우리가 건너가고 있었고 어머님도 횡단보도 중간쯤까지 나오셨는데 버스 한 대가 신호를 못 받는지 그냥 달려드는 거야 어머님한테로 그걸 보고 수정이가 거기로 뛰어들었어 어머님 대신 버스에 알았어 힘들면 그만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상우 씨는 괜찮아? 그럴 리가 있겠어 수정이 저러고 있고 어머니도 울기만 하시는데 나라도 정신 차리려고 애쓰는 거지 의사는 뭐래? 지금 상태에서 의사라고 뭐 알겠어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아니면 이대로 그만해 상우 씨 그런 얘긴 하지 말자 우리 잠시 후 병실 남편 시점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어, 지연이도 있었네 너 이렇게 매일 여기로 출근하면 일은 어떡하고? 저야 뭐 프리랜서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상우 씨 다 저보다 더 힘드실 텐데 제가 뭐라도 도와야죠 그냥 숨만 쉬고 누워있는 애를 뭐 도울 게 있다고 김 서방 저녁은 먹었나? 안 그래도 지연 씨가 음식 좀 사왔다고 해서 지금 로비 가서 좀 먹으려고요 아까 전화했더니 상우 씨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고 해서 오는 길에 원래 상우 씨가 좋아하던 음식점 가서 국밥 좀 사가지고 왔어요 다른 건 아무래도 먹기 힘들 것 같아서요 후루룩 마시기라도 하라고요 그래 지연아 고맙다 어머니, 아버지는 뭐 드셨어요? 우리도 대충 먹었어 얼른 가서 먹고 와 그냥 들어가도 되고 응? 네, 장모님 혹시라도 그새 수정이 깨어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잠시 후 로비 남편 시점 그래도 좀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이건 어떻게 알았어? 내 소울 부두인 거? 내가 수정이랑 상우 씨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이 정도는 기본이지 둘이 아주 은밀한 얘기 빼고는 수정이랑 나 사이의 비밀 같은 거 없다고 고마워, 지연 씨 뭐가? 비싼 국밥 사다 줘서? 그냥 이럴 때 옆에 있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뭔가 아유, 그만하시죠 남사시럽습니다 왜 또 걱정돼서 그래? 수정이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나 정말 지금 오는 거야, 상우 씨?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치겠네, 진짜 울지 마 괜찮아 응? 수정아 1년 후 병원 화자 시점 엄마 어, 그래 어? 뭐라고? 수정아 너, 너 정신이 든 거야? 어머님은? 어머님은 어떻게 됐어? 수정아 내 딸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 그래, 엄마 왜 울고 그래? 나 괜찮은데? 다친 데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은? 지연이는? 상우 씨는? 그 인간들 걱정이 나오니? 네가 병원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 엄마 너 이대로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엄마 나 좀 일으켜줘 안 돼, 잠깐 있어 바로 일어나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간호사 불러올게 그대로 있어? 고마워, 수정아 다시 깨어나줘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잠시 후 1년이요? 제가 1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었다고요? 네 버스 사고 나셨던 거는 기억하세요? 네 그때 어머님이 다치실까봐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아니, 이분 말고 그때 저랑 같이 있던 시어머님 아, 그때 그분이요? 병원 안 오신지 한참 되셨는데 남편분도요 저, 간호사 선생님 그 얘기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퇴근하시던 길에 소식 듣고 금방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잠깐 계세요, 그럼 잠시 후 그럼 엄마, 아빠가 계속 여기 있었던 거야? 시어머님은? 상호 씨는? 그게 수정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일어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응? 왜 그러는 거야, 둘 다 안 그래도 아까 내가 전화해봤는데 이상해 분명히 상호 씨 번호가 맞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 어머님도 그렇고 혹시 어머님이랑 상호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글쎄, 차차 얘기하자니까 나는 그 인간들 얘기 꺼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뭐가 있긴 있구나 그래도 말 좀 해봐 궁금하게 하지 말고 그게 말이야 사실은 우리도 연락이 안 닿은 지가 반년은 됐어 병원에도 안 오고 김서방도 연락이 안 돼 왜? 글쎄다 엄마나 나나 거기까지 신경 쓸 정신이 있었겠니 네가 여기서 이러고 누워있는데 차차 알아보자, 응? 나 언제 퇴원할 수 있대? 빨리 가봐야겠어 두 달 후 시댁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저 수정이요 뭐, 뭐라고? 수정이? 아니 네가 여길 왜... 어머님, 그건 질문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며느리가 어머님 댁에 왔는데 왜냐뇨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언제 깨어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문부터 열어주세요 저 1년 만에 왔는데 밖에 이렇게 세워두실 거예요 잠시 후 아니, 제가 퇴원하고 제일 먼저 집으로 갔더니요 제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네요 그러니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남편이란 사람은 연락도 안 되지 어머님도 전화 안 받으시지 그게... 그, 저... 어, 그래 너는 언제 깨어난 거야? 며칠 됐어요 근데 어머님 표정이 저 별로 안 반가우신 거 같아요 그, 그럴 리가 근데 어머님은 전화번호 왜 바꾸셨어요? 상우 씨는 또 어떻게 된 거고요? 저희 집은요? 그게 말이다 아니, 그러니까 너는 왜 제가 왜요? 네가 그러고 누워만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내 아들은 잘못 없다 지연이도 잘못 없어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우 씨랑 지연이가 뭐라고요? 그래도 애들이 착해서 호적 정리부터 먼저 깨끗하게 했어 둘이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도 당당하게 올렸다고 몰래 뒤에 숨어서 그런 나쁜 짓 하는 애들 아닌 거 너도 알잖니 뭐라고요? 호적 정리... 결혼이요? 상우 씨랑 지연이가 결혼을 했다고요?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조금만 일찍 깨어났어도 걔네가 그랬겠니? 그날 밤 친정 너 그렇게 되고 지연이도 김서방도 매일같이 일 끝나고 병원 와서 네 옆에 있었어 그러다가 정분이 났는지 우리는 김서방이랑 지연이 믿었지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야 병원비가 밀렸다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김서방이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니 너 보러도 안 오겠다고 그러고는 이후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랬지 수정아 괜찮아? 그냥 머리가 좀 아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리 좀 해봐야겠어 우린 너 보살핀이라 무슨 일인지 알아볼 새도 없었지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엄마 아빠 잘못 하나도 없는데 왜 엄마 아빠가 미안해해 네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인간들이 완전 쓰레기 같은 짓을 했구만 너 어쩔 거야 어쩌긴 가만 안 두지 이것들 차근차근 씹어주겠어 10개월 후 이게 어인 행차실까? 둘이서 어디 사랑의 도피 행각이라도 떠나신 줄 알았더니 죄인들께서 제 발로 다 찾아와 주시고 너 이게 뭐야? 뭔데 그래? 아 그거? 너 뭐 난독증 걸렸니? 써 있잖아 소장 출석 명령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왜 우리 상우씨 앞으로 이런 그지 같은 게 날라오냐고 그지 같은 게 그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우리 상우씨? 근데 이 또라이 같은 년이 너 지금 나 때렸냐? 그래 때렸다 어쩔래? 한 대 가지고는 성에 안 차서 안 되겠다 에이 씨 아 나 이거 안다 수정아 놓고 얘기해 그러지 마 진짜 이 사람 지금 임신 중이라고 아 뭐? 니들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하하 내가 요즘 말이야 마음을 차분히 좀 다스리려고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 되겠다 오늘은 니들 오늘 여기 더 있다가는 내 손에 누구 하나 주거나 갈 테니까 그냥 가라 아니 꺼져라 잠시 후 꺼지라니까 말 못 알아들어? 귓구녕이 막혔어? 뚫어뻥으로 뚫어줘? 이거는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상우씨를 고소하냐고 내가 왜 그 얘기를 너한테 해야 되냐? 재판장 가서 판사 앞에서 할 얘기를? 아, 너 뭐 나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사이에 혹시 로스쿨이라도 다녀서 판사됐냐? 말이 되는 소릴 좀 해 다 끝난 일이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 자식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왜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 역사를 잡고 이래? 야 김상호 와이프가 네 엄마 목숨 구하려다가 식물인간 돼서 숨만 쉬고 누워 있는데 5개월도 안 돼서 남의 도장 훔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와이프 절친이란 년이랑 눈 맞아서 결혼해 사는 거는 말이 되는 소리니? 귓구녕은 막혔거나 말거나 입은 뚫려 있네 말을 해 봐 수정아 더러운 입으로 내 고귀한 이름 부르지 마 너 그렇게 되고 우리 다 힘들었어 어머님도 상호씨도 그리고 나도 야 죄수 없어 우는 척 하지 마 눈물도 안 나와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힘들어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들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와이프 절친이랑 바람나는 남편? 친구 자리 꽤 차고 들어앉는 절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래서 더 절실했을 거란 생각은 못 해봤니? 너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 주고받으면서 마음까지 확인했는데 우리라고 너한테 안 미안했을 것 같아? 니네 지금 무슨 70년대 심파극 찍어? 왜 넌 니 입장만 생각해? 와 완전 대가리가 일방통행으로만 돌아가나 봐 유턴 좌회전 쌍방향 이런 건 니 사전에 없냐? 수정아 뱃속에 아기가 듣고 있어 말조심해 그러니까 내가 경고했지? 판사 앞에서 만나자고 그땐 조곤조곤 교양있게 씹어줄 테니까 며칠 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왜 자꾸 나타나세요? 예 수정아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었잖니 아니었는데 그럼 당신은 아들이랑 며느리 절친이 그렇고 그렇게 산다는데 그걸 덥석 허락했어요? 그것도 당신 구하려다 그렇게 됐는데? 당신이라니 너 아무리 그래도 시험이한테 누가 누구 시험원이에요? 당신 아들 또 이혼했대요? 도장 훔쳐서? 그래 좋다 니 마음대로 불러라 근데 얘야 애들이 요즘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그게 나랑 뭔 상관? 애들이 몇 번 너한테 연락을 했다던데 그 글 올린 거 좀 내려달라고 제가 왜 그걸 내려야 되는데요? 없는 얘기 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게는 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언제 걔네들 죽였어요? 애 진작이 그러고 싶은 거 꼭 참고 그 정도로 봐준 것도 감사하셔야지 회사도 못 나가고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친구들까지 등 돌렸다더라 인간 말종들이라고 설마 사람들이 그러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니가 지금이라도 잘못은 저지른 사람들이 돌이켜야죠 그럼 지금 니 말은 다 돌이키고 너한테 돌아오란 얘기냐? 미쳤어요? 그런 인간을 설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아하 정말 이상한 분들이시네 자기들이 한 짓은 왜 생각 못하고 다들 피해자 코스프레 하실까? 돌아가세요 제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더는 시간 못 내드리겠네요 이기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니? 그래도 상우씨 니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야 야 너 드라마 좀 그만 쳐봐라 어디서 비운의 여주인공 흉내야 수정아 너 때문에 이제 우린 밑바닥 인생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어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야 아예 밑바닥에서 시작도 못하고 시궁창에서 뒹굴어주신다면 더 땡큐고 너 보란듯이 잘 살 테니까 두고 봐 미쳤네 내가 왜 너네를 두고 봐야 돼?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역겨워 죽겠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우리는 둘이 살던 집도 그 집에 있던 살림들의 위자료까지 다 돌려받았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그 집 내 돈으로 산 건데 니들이 마음대로 팔아먹었잖아 그 살림들도 다 내 돈으로 산 건데 니들이 맘대로 처분했잖아 난 정당하게 돌려받았는데 왜? 넌 심지어 돈도 많잖아 그게 왜? 내가 장난삼아 한 번 사본 비트코인이 100억 된 게 부러워? 왜? 그때 내가 산다고 할 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질투나? 뭐?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상우씨 눈빛이 왜 그래? 어? 아, 아니야 아무튼 우린 이제 여기선 살 수도 없어서 시골로 내려간다고 누가 니들 어디서 살지 궁금하대? 안물 안궁 TMI 사절입니다 아, 혹시 거기도 소문내달라고 정보 미리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안내도 다 날걸? 발 없는 말은 천리도 가니까 네가 이렇게까지 하고도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너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일부러 말하는 거야 나도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디 네 말대로 한번 두고 볼까? 누가 남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지? 너 그거 무서운 거다? 이 꼬리표 아마 니들 그 뱃속에 애한테까지 따라갈걸? 저주하는 거야 지금? 아, 들켰네 그럼 난 바빠서 이만 6개월 후 글쎄 약속 안 하셨으면 못 만나신다니까요 제가 그 사람 전남편이에요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내가 개 시엠이라니까요 보세요 여기 우리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보여요? 같이 웃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 사장님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수정아, 나다! 1층에서 나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고 비서실에서 연락받았어요 글쎄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사장님을 만나야겠다면서 수정아, 나야! 나 상호!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된다잖아 팀장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 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아, 봐! 아는 사람 맞잖아! 큰소리 치지 마 여기 내 회사야 아유, 그래 수정아 언제 이런 회사를 또 키웠니? 진짜 내가 넌 언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다니까 조용히 올라가 주시죠 잠시 후 화자 사무실 수정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뭐 하는 짓이야? 무릎은 왜 꿇어? 나도 나도 꿇어 마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어떻게 내가 너를 두고 내가 다 잘못했어 지연이가 그때 날 꼬시는 바람에 내가 재밌네 얘기가 그래 어디 계속 해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간 거야 실은 그전에도 지연이가 어떻게든 너랑 나랑 헤어지게 하려고 꼬리치고 그런 애였어 세상에 그러셨어 그런데 그런 애인 줄 알면서 왜 넘어갔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때는 얘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나 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간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니? 나는 아는데 왜 당신들은 모르실까? 너도 그년이랑 똑같은 놈이니까 그런 거야 수정아 나 사실 너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까 떳떳하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작은 사업 하나 시작했어 고양이 용품 그거? 알고 있어? 역시 알고 있었구나 그래 그래 그럼 너도 알다시피 니니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우리 거보다 훨씬 좋고 가격도 싸서 경쟁 자체가 안되더라고 이리저리 빚만 지다가 남은 돈까지 다 말아먹었어 내가 사는 집까지 다 담보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나한테 생겼다고 아니 단체로 나 버려놓고 왜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나한테 얘기해? 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을 때는 전화번호 하나 안 남기고 싹 사라지더니 뒤늦게 너무 많은 정보를 줘서 받아들이기가 피곤하다 진짜 나 지연이랑 이혼할 거야 니가 다시 받아준다고 하면 나 지연이랑 이혼할 거다 수정아 나도 그때 정신이 나가서 내 아들이 식물인간 뒷바라지나 하면서 남은 평생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눈이 뒤집혔어 겁이 나서 그랬다 식물인간으로 평생 살지도 모르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겁 안 났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 앞길만 생각해요? 너도 그래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덕분에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때 버스 앞으로 뛰어들었겠어요? 그때는 당신 대신 내가 다치는 게 낫다 싶었는데 괜히 그랬죠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그 일 아니었으면 당신들이 이런 인간인 거 평생 모르고 속고 살았을 테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우리 덕분에 잘 알았으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수정아 나 좀 살려줘 목숨 구한 건 네 어머니 한 명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최 팀장님 손님들 나가신대요 며느라 제발 수정아 여보 제발 이렇게 내치지 말아줘 나 이제 지연이한테도 못 돌아간다고 그건 네 사정이시고요 안녕히들 가시던지요 사실 제가 사고 나기 전에 딱 2천만 원어치 얻는 돈임샘 치고 샀던 비트코인이 깨어나고 보니 100억이 넘어있더라고요 몹쓸 인간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기분에 빠져있지 않으려고 그거 미천으로 해서 시작한 고양이 용품 사업은 지금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인간들이 재개하려고 그 사업한다는 얘기 듣고 빡쳐서 더 큰 규모로 더 좋은 제품으로 덤빈 거였어요 그 인간들 망하라고요 절친인 줄 알았던 미친 인간 그 뱃속의 아이는 심지어 전남편에도 아니었답니다 그 인간도 전남편도 그 인간 엄마까지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저한테 돌아가면서 찾아올 때마다 문전박대했더니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요 어디 가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복수할 만큼 했고 잠시 멈춰 있었던 시간 그 이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